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글퍼전쟁이라고 하면 2003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어 2006년 이라크 독재자 사다무세인이 처형된 전쟁을 많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는 보통 2차 글퍼전쟁 또는 이라크 자유작전이라고 불린 전쟁이며 오늘의 이야기는 이보다 앞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한 제1차 글퍼전쟁입니다. 제1차 글퍼전쟁 또는 사막의 폭풍작전이라 불린 이 전쟁의 계기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입니다. 1990년 8월 2일 새벽 이라크가 정의 부대인 공화국 수배대를 근간으로 한 5개 사단 10만명을 동원 쿠웨이트를 일제히 침공했습니다. 총병력 2만명 탱커 275대밖에 갖지 못한 쿠웨이트는 수도를 6시간 만에 내주어야 했고 쿠웨이트 전역도 조직적인 장화 한 번 못하고 이틀 만에 이라크에 넘어갔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정격 침공하면서 쿠웨이트가 역사적으로 자기들 영토이며 쿠웨이트 왕관은 제국주의 미국 등과 결탁한 아람민족주의의 배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속한 작은 토착부족의 영토였으나 석유 매장량의 눈독을 들인 영국이 이라크로부터 강제 분할하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중 쿠웨이트는 이라크와 공유된 원유 매장지를 개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라크를 자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 대가로 이란으로부터 폭격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막단 원유를 뺏기 위해 침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라크의 불법적인 침략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이라크에 대한 경제 제재안을 결의했으나 오히려 이라크는 8월 28일 쿠웨이트를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통합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월 29일, 이라크가 1991년 1월 15일까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승인한다는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라크가 응하지 않자 다국적군은 마침내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에 대한 공섭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의 참전에는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에서 한 한 소녀의 정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한창이던 1990년 10월 10일 한 소녀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에 등장했습니다. 나이라라는 이름을 가진 15세의 이 쿠웨이트 소녀는 눈물을 소두며 이라크군의 만행을 생생히 고발했습니다. 저는 지금 막 쿠웨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던 아단 상부인과 병원에 이라크 군인들이 총을 들고 병원으로 난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미숙아들을 꺼내 병원 바닥에 내던지 뒤 인큐베이터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런 보호 없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던 반난 아이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처럼 미숙아로 태어난 제 조카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른바 인큐베이터 학살 사건입니다. 소녀의 목격담이 전해지자 전세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 국민은 물론 상하원 의원들도 공분했습니다. 이라크 공격에 부정적이었던 많은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미 상호는 52대 47로 이라크 공섭을 승인했고 11월 29일 유엔 역시 이라크에 대한 무력 사용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1991년 1월 12일 유엔이 준 시한을 사흘 앞두고 이라크와 외교적 협상이 결렬되자 미 하호는 250대 183으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지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월 15일 기한이 지나자 미군 53만 9천명과 미군 외 연합군 27만여 명이 글포에 집결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이었습니다. 이튿날 미국은 사막의 방패 작전을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바꿨습니다. 미국이 작전명을 변경한 것은 이라크의 글포 침공을 막는다는 방어적인 입장을 넘어 즉극 공격에 나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991년 1월 17일 새벽 3시 미국 주도의 33개국의 타국적 군은 이라크에 대한 대규모 공습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2월 28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글포 전쟁이 이라크의 사실상 완전 항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타국적 군의 계속된 폭격에 전 국토가 초토화된 이라크는 유엔 안보리의 결환안을 수용한다는 사실상의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전투 행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도 전쟁을 중지토록 이라크군에 명령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부터 209일 전쟁에 돌입한 날로부터 4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 중 다국적 군은 225명의 사망자를 냈으나 이라크는 군 사망자 10만에서 12만, 민간인 사망자 5만에서 7만6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전 1년 후 나이라의 증언은 완전 조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시사잡지 하퍼스 매거진 존 맥아드 기자의 집요한 취재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고 ABC 방송도 이라크 분야에 의해서 학살이 자행되었다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존 맥아드 기자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그녀는 미국 거주 중이었으며 그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적도 없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는 주미 쿠웨이트 대사의 딸이었고 미국의 홍보 회사인 기렌 롤턴이 그녀에게 위정을 교사했다고도 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홍보사를 이용해 반 이라크 캠페인을 벌였고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전쟁 개입을 정당화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결국 나이라의 거짓 증언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선의 거짓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언론사에 남을 최악의 가짜뇨소를 만들어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거짓말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